무너진 신발장 수리전 모습입니다. 통 내려앉았고 천장에 저렇게 붕 문제가 생겼습니다. 이제부터 수리하겠습니다. 무너진 신발장 다 불리한 모습입니다. 상부 보관이 잘못되어서 무너진 것으로 추측됩니다. 전등 파열되어 철거하였습니다. 네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너진 신발장 복원 후 모습 이제 무너진 신발장 잘못됩니다. 작업 완료 후 모습 다시 천장에 다 매달아 놓았습니다. 탄탄하게 작업 완료 철수합니다.